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개발은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연구개발의 과제, 나아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 제약업계를 선도하는 GC 녹십자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방향을 잡았고 3세대 바이오 의약품인 유전자 치료제 mRNA 기술 확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GC 녹십자는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올해 R&D 투자 비용 중 75%를 희귀질환 중심 혁신신약 개발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연구개발 R&D 비용 중 희귀질환 신약 개발의 투자 비중은 지난 2017년 50%에서 지난해는 70% 그리고 올해는 75%까지 확대된 셈입니다. GC 녹십자는 희귀질환인 헌터 중후군 치료제 헌터 라제를 개발해서 중국과 일본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강점을 가진 대사 질환과 혈액질환 분야에서 희귀질환 파이프라인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13건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서 이 가운데 8건이 임상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총 28건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16개를 기술 이전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또 2018년부터 mRNA 개발을 시작한 GC 녹십자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mRNA 플랫폼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RNA 기술은 아직 활용 범위가 백신에 국한된 초기 단계인데요. 그 회사 측은 mRNA 구조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GC 녹십자는 제약 바이오 기업 중 3분기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4,657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3분기 영업이익은 715억 원으로 41%나 늘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분기 매출이 4,600억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3분기 영업이익은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주력 사업인 혈액 제재와 백신 그리고 처방약 부분이 크게 성장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GC 녹십자는 내년에 주력 사업의 경우 국내를 뛰어넘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제약업계 리딩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